이렇게 너를 끝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어무하게 끝날 줄을 몰랐어 두 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 두 원을 배울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들었어 바라던 드론 그네 들어봤어 돈이 있다면 바라던 드론 구독해 돈을 살 거면 바라던 드론 구독해 두 원의 방식이 있다면 바라던 드론을 그네 들어봤어 그 사람이 앞에 있어 한 달에 2,900원 부터 바라던 회원에 가입돼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하는 돈을 알려주고 즐길 수 있어 바라던 드론 바라던 회원 바라던 모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의 좋은이 나의 아바타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 아 어쩌지 오늘 빠뜨리셨는데 언제 못 빠진데 운명을 알고 있는데 덤덤한 너의 모습 잊지 않아 기억해 여기는 서해한 썰물이 있다 여기는 개껄 너를 구할 수 있다 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 너의 마지막 영상을 분석해 너의 마지막 모습을 거부해 그렇게 너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 너의 손을 잡아 넌 내게 배터리를 맡기면 돼 난 너를 책임질게 우린 같이 다시 한번 비행해야 해 미안해 난 너를 포기 못해 난 너를 잊지 못해 너에겐 내가 필요해 너에겐 내가 짐이야 그러지마 가지마 그렇긴 너의 마지막 오 보인다 보인다 너의 모습을 가상해 너는 어두운 박스로 들어간 나에게 유통이 소릴지 그냥 말했지 아흐를 때에 영차가 되어있어 나갔다 vulnerabilities 찍고 있습니다 찍는대요 찍는대요 빨리 가 하나 둘 셋 찍고 있어요 동영상 찍기 저도요 저 때문에 빠지 우와